사진찍기 좋은 날?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카메라를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마이퍼스트 카메라 2 2를 중심으로 마이퍼스트 3도 함께 놀아볼까요? 딸기 우유빛의 핑크색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마이퍼스트 2에는 본체와 실리콘 케이스, 방수 케이스, 스트랩 밴드, 충전 케이블, 구미기 스티커, 16GB 메모리 카드, 카드 리더기가 동봉되어 있어요 아이가 쓰는 제품이니만큼 안전은 필수, 제품의 형태, 배터리, 전자파, 유해물질 등 KC 인증은 국내외에서도 획득 및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3에는 32GB SD카드를 지원해요 두 개의 카메라에는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어 아이만의 카메라로 개성있게 꾸미기 좋아요 마이퍼스트 3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제가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찍다보니 아이들도 카메라를 갖고 싶어 했는데요 사계절을 찍을 수 있는 어린이 카메라 카메라 속 우리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에는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스트랩줄로 끈 조절도 가능하고 목에 걸고 다니기 편해 떨어뜨릴 염려도 없고 놀면서도 찍고 마음 가는대로 찍고 또 찍어요 겉모습은 장난감 카메라처럼 생겼지만 일반 카메라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이 돼요 마이퍼스트 3는 1600만 화소의 플래시도 적용이 가능하고 접사 기능의 셀카로도 촬영이 가능해요 마이퍼스트 2는 800만 화소의 고화질 사진 촬영과 1920, 1080의 해상도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스티커 촬영도 즐길 수가 있지요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와 67g의 정말 가벼운 무게로 아이들이 오랫동안 들고 다녀도 무리가 없어 힘들지 않아요 함께 동봉된 실리콘 케이스까지 씌워주니 카메라 보호도 되고 촉감도 좋답니다 3M 방수 케이스를 씌워줘도 잘 눌러지는 버튼 물속에서도 퐁덩! 수영하러 갈 때 필수로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고강도 PVC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방수 케이스는 충격 방지 역할로도 제 몫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씌우고 다닐 때도 카메라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찍는 카메라와는 느낌부터가 다르죠 뭔가 더 전문적인 느낌? 동영상은 소리도 빵빵! 날짜 기록까지 돼요 함께 지원해주는 카드 리더기로 메모리 카드를 꽂아 PC로 연결이 가능한데 아이가 찍은 사진을 인하할 수도 있지요 카드 리더기와 메모리 카드를 함께 주는 건 정말 센스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마이퍼스트 카메라는 PC로 확인했을 때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요 이건 어떤 카메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휴대폰과 미러리스, 디에스레랄더 같은 카메라와는 기도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찍고 즐기기에 정말 괜찮은 카메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사진만 찍어도 재미있지만 카메라 안에는 20가지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스티커 액자 프레임이 내장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사진 찍기에 더 재미있어 한답니다 컬러부터 흑색까지도 촬영이 가능하고 5초 타임, 연속 촬영, 줌인, 아웃 기능도 가능해요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어린이 카메라 아이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아이의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찍었는지 아이의 생각을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찍은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어주어도 추억이 되고 기억이 오래 남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